그래도 나오면 하겠지만 호잇 연꽃 제발 좋은 카드 도라 뭐고 무에 뜨면 핫해진다 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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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 턱스텐 턱스텐 궤도 관절 뽀싸기 어 닛불 여깄다 흘렸네 오다흘리다 오다흘리다 보스가 저거면 세개중에 하나는 써야겠는데 나중에 가져가기 턱스테 오예 아 이거 무외야 사색이야 보스 생각하면 사색이고 보스 왜 생각하면 무외고 턱스테 인사색 턱스테 젠장 젠장 아 엥 엥 안녕하세요 타격을 2개 합친 딜이 나오는데 유튜브 쇼츠 개발자 개발자 게임 개발 애니메이션 내 격분 번역기가 번역기가 영어를 잘하면 되지 신성모독이다 룬피 먹자 어차피 이거 있잖아 룬피 사색 됐네 룬피 쓰면 회피도약이 훨씬 좋아지지 공짜 사드로 공짜 사드로면은 그냥 전천이네 유물 이득까지 생각하면 전천보다 좋다 쉣 아야 어어 화내는 카드야 너무 늦게 나왔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oh shit 어쩔 거구나. oh s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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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쇠냈어 진짜 oh s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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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고요한 배겔 고요한 배결 둘 다 둘 중에 1 넣고 싶은데 엄마야 아예 똘돌매님 1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천원짜리 12장 감사합니다 격분이 계속 삥삥 돌아서 타격이 더 필요 없겠네 아 호호 응습응 중천조 행복한생활123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예 왓츠홀 기억해 다 털어내 포션 다 털어내 포션 상점가서 제거를 하는게 더 세지겠다 까까 털 마요 전천능숙부복 돌리 선택지가 너무 많군 으아 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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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하자 지금 룬피라 회도가 너무 좋다 강화안도 있는게 좀 아쉽네 회도 강화돼 있었으면은 마요는 뭐 가다가 애들이 죽겠지 으아 후퇴아라 튀어 숫돌 시간에 뭐래 저거 두개있잖아. 회도 두개있잖아. 그러면은 아아 개좋아. 이게 타격을 피하네 에임 지렸다 풀서비스 값이 인내강호할까? 다섯장을 뽑는데 한장 두장 세장 네장이 짓높을 수 있으니까 OGY compute 저는 이삼 이삼 잘 신이요 갈비스 갈비 mari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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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접색 천신 현실 말살검 다 필요없지 않나? 천신? 천신도 필요없잖아 날살검 하나 들고갈까? NA NA 오오오 먹어 이거 아 이게 유물이냐 과일 주스 하나 먹었네 50원도 먹었고 50원이 있어서 참 좋겠다 100원 어 뭐고자고 패턴이 조금 거지하시더네 패턴이 조금 거지하시더네 충분히 안 맞고 잡을 수 있는 거였는데 부복이다 부복 절 좀 할까 근데 강림해도 이게 강림풀고 이게 강림풀고 이게 강림풀고 흠흠흠흠흠흠흠흠 아까 여기서 CALANK fights 나 아니었요 염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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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둠이 염둠이 배도만 빨리 잡혔으면 이렇게 안 맞는건데 안타깝네 연막탄 전장에선 모두가 태자야 하스전장을 하면 여덟명이 빡치는게 맞긴하지 여덟명이 게임하면 여덟명이 빡치는게 전장 하스전장 이런 거자든 억지로 맞네 억지로 맞네 맹공 따위로 방어가 되나 맹공 쓰려받카 부복이라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손절 손절은 지금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아 제발. 아 제발. 아니 탑수준네만다 아이씨 드럼 뭐 이러냐 안맞아도 될거 억지로많은 주네아퍼 타수가 너무 많다 아이씨 틴 음 아 FC36 좀... 아이 핸드가 저렇게 잡힐 수 있는 건 맞는데 막상 잡히면 꼽다 일들 모자라네 고대의 차 세트 장식용 부채 나에게 부채는 장식이다 남편이 다 맞고 이 장식을 비추고 나름의 차 세트 나에게 부채는 장식이 이해할 수 없어 나름의 차 세트 나름의 차 세트 나름의 차 세트 내 차 세트 나름의 차 세트 동일하여 나름의 차 세트 쪼끔? 별로나? 쪼끔? 어, 아니! 이걸 벅네 상점 꺼져 제거 다는 게 낫겠다 주판 어차피 못 돌릴 것 같고 주판 돌릴 수 있으면 사겠는데 아아 이거 뭐지? 밴드 왜 이렇게 쓰레기임 아, 이 드로 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쓰레기야 아, 이 드로 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쓰레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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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시간을 멈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내가 9초나 멈출 수 있다. 사색을 쓸까? 내가 수비를 쓸까? 답정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요즘 내 동년배. 늘 다 쓸다. 슬다. 슬다. 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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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한것같은 대그래도 이기네. 아이. 일만큼 4번 준대. 1코 4딜 덱 위로 올라갑니다 쓰냐 공격 카드가 된 금지 쌍절곤 잘 떴다 행 행행이랑 행행 괜찮아 보이는데 그래도 안쓰는게 더 세겠지 관절뽀사기 고민쓰 됨쓰 핸드 왜이래 핸스 조짐스 핸드 진짜 완전 쓰레기같이 나오네 왜이렇게 나오냐 앤드 진짜 개노답인데 야 그 뒤에, 그 뒤에인데도 멸망인데 와씨 근데 말이 안나오네 아잇 개같은거 앤드 이따구로 주는거는 그냥 죽으라는건가 뱃지 않고 아잇 개같은거 보기까지 근데 칭, 이거 이게 아잇 개같은거 아무리 진짜 너무 쓰레기가 지나갔다 아 왜 안타 아 왜 안타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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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